자 불효왕 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다시 되새겨서 설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더해야 되니까요 오늘 한번 같이 누가 더 불효전지 한번 봅시다 최은승님 저는 부모님의 경제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학교 장학급은 항상 거부하고 부모님의 재력을 뽐내게 해드렸습니다 은숙씨 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래도 한번 받았다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받았어요 한번 이루기호님 한번 받았고 졸업학점이 1.7 이루기호님 어머니 방귀소리가 부룩거리면서 나는데 어머니 영어 이름을 부룩으로 지어드렸어요 부룩? 부룩슐즈 있잖아 부룩슐즈 1625님 들읍니다 정미순 노안이라 엄마보다 언니처럼 보여요 최고의 효도인데요 이건 부료왕이 아니잖아요 1731님 어릴 때 엄마가 좀 나가 놀아 해서 17년째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거 보내신 거 아니에요 농담이시겠죠 3548님 어릴 적 부모님 방에 방문 잠그는 소리가 나면 문 잠그지 말라고 문을 쾅쾅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외동인가봐요 두 분의 시간을 방해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하신거죠 두 분이서 금술이 좀 더 좋아지실 수가 있었는데 3548님 들읍니다 떡디슨 모발코퍼 불효를 아주 재밌게 다들 잘하셨네요 7225님 내일 모레 마흔인데 오늘 어머님께 아침에 가지볶음 먹기 싫다고 반찬 에이 30대 후반님 가지볶음에다 이렇게 참기름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요 7225님 들읍니다 2308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흰머리 좀 뽑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귀찮아서 슬쩍슬쩍 검은 머리도 뽑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엄청난 불효였네요 지금은 머리가 없으세요 하셨네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진짜 회춘되는 아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시 컨디션 좋아지시면 2308님 약간 약했어요 배영길님 지난주에 엄마 요플레 뚜껑 뺏어 먹었습니다 이건 효도죠 어머님 편한 것만 드시라고 7903님 엄마랑 짜장면 두 그릇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짜장면 싫다 하셔서 제가 두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완전 맛있었어요 진짜 싫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요즘은 또 뭐 옛날처럼 또 이 노래 이런 느낌은 아직은 좀 최원선님 명절때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갔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 하셨습니다 36959님 엄마 작년에 장독 때 깬 거 할머니가 깨셨다고 하니까 속상해하면서 조용히 치웠잖아 그거 나야 미안해 하셨고요 1817님 불효자 삼행시 불 불어라 효 효도르 자자스카 실패 1504님 엄마가 아빠 드린다고 아랫목에 넣어놓으신 뜨거운 밥 제가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아빠가 늘 밥양이 적다고 하셨었는데 몇 년생이신 거예요 아랫목에다가 밥을 넣어놨어요 1504님 일단 드리겠습니다 떡티슨 안 드실 것 같은데 이거 문자 보면 떡볶이 왠지 안 드실 나이대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내드릴게요